삼재도 내년의 기운으로 봐서는 대면연에는 내 운이 들어오는 삼자가 되지 않을까. 올해년에 2022년도에는 힘들었어도 그래도 2023년도에는 그래도 묵는삼자 여신. 안녕하세요. 청암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1968년생 56세가 되신 우리 원숭이티분들을 보겠습니다. 무신생. 이분들 일단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보편적으로 무신생분들을 보면 지금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공무원 생활 그리고 머리가 좋고 말하자면 모든 것이 활동력이나 이렇게 선지지명이 맑다고 볼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제 68년생 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부모의 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덕. 그것은 이제 자식과 부모 간의 끈을 얘기를 하는 건데 부모 덕과 형제 덕이 많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뭐 100%라는 건 없잖아. 그치? 그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자라온 그 저게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여관이 관직이 많은 사주고 또 해외 외국으로 나가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사업가가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 근데 뭐 이 삼재다 그러는데 삼재도 내년의 기운으로 봐서는 대면 연에는 내 운이 들어오는 삼자가 되지 않을까. 올해년에 2022년도에는 힘들었어도 그래도 2023년도에는 그래도 묵년산자여 쉬운운 여섯에 피는 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춤하셨다가 뭐 다시 또 이렇게 바꿔볼까 하시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심도도 가지고 있다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내년의 운이 이제 운세가 나한테 기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온다는 거고. 그래서 부모의 덕도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부모의 덕이 없다고 해도 인덕이 있어요. 인덕이 있어서 주변 사람이나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동료가 됐든 동생이 됐든 도와주는 해냐. 야 너 이것 좀 해봐라 이래갖고 인간의 덕이 있다는 얘기야. 인간의 덕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68년생들이 이제 덕이 지금 있어요. 덕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 놓치지 않고 그 덕을 계속 쌓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단만단 쌓아다 보면 큰 성을 이룬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내년에 23년도에 누가 뭐 동호보라제도 동호보라제도 괜찮아요. 머리를 쓴다고 그랬잖아. 머리가 똑똑해. 머리가 똑똑하고 지금 꾀가 많거든. 꾀가 많은데 어느 때는 꾀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내 꾀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옹하는 이런 게 화술도 좋고 말수도 좋고 여러모로 그래서 사람이 많이 따르는 성향이란 말이야. 근데 지나간 저기 세월을 갖다 보고 이런다고 하면은 힘든 것은 금전에 조금 힘든 면이 있었을 거고 공부에 시험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30대가 돼가면서 내가 성공줄에 들어서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고 그만큼 천연의 고생이에요. 중년서부터는 괜찮다는 얘기지. 그리고 앞으로 천연의 운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면 지금 중년 운이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면 어떻겠나. 여태껏 힘들었던 거. 그 고생이 다시 나한테 원힘으로 돌아올 수 있고 용기가 줄 수 있는 해년이 2023년도에 개면연에 우리 무신생들 분들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이렇게 손째도 좋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겠네요. 그렇죠.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야. 근데 마음이 너무 착하던가 내 거 있는 대로 다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 바보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10이면 8은 가르쳐주고 2는 내가 가지고 있어. 이제 10이면 12를 가르쳐주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르쳐주고 내 거를 뺏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좋겠어. 이해가 가장 무슨 뜻인지. 그래서 56세가 이제 되고 그러면 중년의 운으로 들어오고 말년의 운은 60이 넘어서예요. 지금은 인생은 60부터 그러잖아. 그래서 61세서부터가 말년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의 운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봐야지 되겠지. 그리고 3자라고 해도 무사히 잘 넘어가고 또 시온이 일곱 때문에 성주가 들어온 그 해년에 들어가니까 뭐 가을 성주냐 봄 성주냐 이러잖아. 가을이라는 것은 가을에 말 그대로 10월, 11월 달에 들어오는 거고 봄 성주는 1월, 2월 생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무신생에 3월 생, 5월 생이 좋죠. 그래서 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이 운을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는 묶는 삼자지만 이걸 갖다 잘 넘겨갔으면 좋겠어요. 단 조심할 거는 내년에 계면요년에 이 토끼하고 잔나비띠하고는 또 원진살이 끼는 애거든요. 그때 원진살이 끼는 애거든요. 아주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삼자도 풀고 원진살은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서 내 복삼자로 갖다 6세에 피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피눈은 그러나 내 피눈은에 이제 원진살이 끼고 나니까 요거만 이제 정월달에 잘 적으시는 분들은 요거 다 풀어서 하고 나면은 그래도 내년에서부터 내 운세가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56세 그리고 내후년에 57세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말년의 운이 결정이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61살이 되면 말년에 운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시운은 6살부터 이제 운이 열기 시작한단 말이야. 말 그대로 복삼자. 복삼자가 갔다 들어오면 10년의 운이 왔다 왕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삼자만 잘 넘기고 나면 좋습니다. 정말 중요시하게 해야겠네요. 네네네. 내년을 바라보면서 참고로 계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계획을 하시고 또 이제 요런 걸 이제 풀어서 넘기고 이제 하고 싶습니다만 청와머신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